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체험 할 때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자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이름을 좀 같이 볼건데요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플러스 0.64%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45% 하락해주고 있어요 양시장 프로그램 매수 33만주 정도 들어가주고 있구요 기관대 같은 경우에는 두신 연기금 할 거 없이 매수 유입이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4만2천주 매도, NH, 미래에셋 등 개인차자분들의 매도 물량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와중에 두산 애너빌리티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나와준 이슈는 없어요 새롭게 나와준 이슈 거래는 없고 대차 거래가 880만주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왜 대차 수량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거의 없어요 공매도 조금씩 있다고요? 이거 그냥 LP 들이 치는 건데 이거는 주가 시세에 영향을 절대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쓰잘뜨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공매도 비정 이렇게 나와준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깼어도 그냥 원래 대차 주식을 빌린다는 뜻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건데 지금 공매도를 칠 수 없는데 대차가 이렇게 늘어난 게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근데 저거를 빌렸다고 해서 공매도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주제분들도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매도를 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시장 조성자를 제외하고도 공매도를 칠 수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그냥 트릭 구간 이후에 양봉 나와주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단봉 은봉 하나 나와줬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현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어자분들의 물량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어자분들의 물량이 나와준다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래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수익을 내기 너무나도 좋은 장세가 올 거에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좋은 장세를 겪기가 쉽지 않으실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지션을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두산 애너빌리티에서 잡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빌 관련돼서는 요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저희 허브인제TV 다 주도주 체험 신청해 보셨습니까 이거 12월 한정으로만 합니다 12월 한정으로만 12월 달만 하는 건데 VIP 분들이 매매하시는 테마 대장주하고요 주도주급 종목을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리는 거에요 매수과 매도과 다 동일하게 갈 거에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군들을 저희가 많이 선정을 해놨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보셨다고 하면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에 있는 링크가 여기에 있어요 링크 누르시구요 오류종목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두산 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전 노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분들 수고들 많으셨구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는 빨갛게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연말 연초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말을 지키구요 이번주도 전종목탄 수익청산을 시켜드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